이번 시간에는 협업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어테이블의 정말 좋은 기능이 바로 협업 기능인데요 다른 사람과 이 표를 같이 편집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릴 겁니다 협업은 두 가지의 범위를 대상으로 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이스에 협업을 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 워크 스페이스에다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 공동 작업자를 초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hare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저걸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보면 Invite by Link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링크를 생성해서 그 링크에 접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워크 스페이스에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이걸 클릭해 보면 오너가 있고 크리에이터가 있고 에디터, 코멘터, 리드온니가 있는데요 리드온니는 여기 있는 저 베이스들의 표를 보는 권한만을 갖는 사람이에요 코멘터는 댓글 같은 거 달 수 있는 거겠죠 에디터는 편집,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오너는 워크 스페이스에 대한 세팅, 그리고 부분 유료거든요 유료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터를 하시면 이 워크 스페이스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Allow Any Email Address는 이 링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권한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터 링크를 하게 되면 주소가 생기는데요 이 주소를 여러분이 카피해서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걸로 친구들한테 보내면 그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겠죠 그리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공동으로 저 워크 스페이스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권한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역할을 바꿔 주시면 되는 거죠 또는 링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다면 Invite by Email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는 에디터 기능을 주겠다 그리고 Send Invite를 하게 되면 저 사람에게 이메일이 가게 되고 저 사람은 그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올 텐데 저 이메일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 협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의 리스트는 이 아래쪽에 생겨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면서 누가 이 워크 스페이스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 스페이스 별로 권한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 각각의 베이스에다가도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를 들어와서 Share를 클릭하면 비슷하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going to 골뱅이 지메일 닷컴이라는 저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초대한 워크 스페이스에 초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에 대한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베이스에 대해서만 접속 권한을 주고 싶다면 invite by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create 링크를 하면 이 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링크를 만들 수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은 저 베이스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동 작업자를 초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공동으로 서로 내용을 바꾸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다양한 작업들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